와, 근데 이거 진짜 아픈가? 아픈가? 아, 예뻐요. 정우는 태용이 형을 좋아한다, 안 좋아한다? 하나, 둘, 셋. 아, 좋아요. 제발. 너 참았지? 너 참았지? 아니,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진짜로. 아니야, 근데 이거 너무 달라. 이거 100% 맞아. 과학적이야. 지금까지 봐봤던 통계가 있잖아, 정우야. 진짜, 이게. 아니야,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형이 해도 그거 나와.